뉴스타파가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누구로부터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의 사람들이나 장관 재임 시절 관련 기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고액 정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집중적으로 후원받았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사람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돈을 받은 최후보자나 돈을 준 사람들은 대부분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공짜 점심이 있을까요?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실세의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대부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최후보자에게 한 해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은 모두 90명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신원을 찾아 최경환 후보자의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과 고액 후원 사이에 직무 연관성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투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경환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모두 49차례. 한 달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꾸준했습니다. 모두 2,100만 원이 넘습니다. 최경환 후보자의 최대 후원자인 셈입니다. 문제는 안홍철 사장과 최경환 후보자와의 직무 연관성 여부입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결국 국회 기재위에서 줄곧 활동한 최경환 후보자는 자신의 피감기관 고위 임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우리 감사와 사장님이 후원금을 내는 거는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은 하도 오해도 있고 해서 내가 안 해요. 2006년부터 투자공사 감사로 있던 안홍철 사장은 지난해 12월 결국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장 자리를 재경환 의원이 시켜줄 수 있습니까? 박 대통령께서 지명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알리진 거잖아요. 난 캠프에 있었는데. 지난 4월 한 야당 의원은 안 사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감사를 받는 유관기관입니다. 여기도 이른바 관피아, 낙가산 논란이 재개되는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윤수영 상근부회장은 산자부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윤 부회장은 취임 넉 달 전인 지난해 5월과 2012년 3월에 각각 500만 원씩 모두 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최경환 후보자에게 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즉 지금의 산자부 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 2005년 7월 김유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5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최 후보자는 그런데 후원금을 받기 6개월 전인 2004년 12월,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체 채무자에게 경매 착수 사실을 통보하면 통지 사실 확인 여부에 상관없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2007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는 채무자의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2005년 5월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저축은행으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입법이었습니다. 당시 김유성 회장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심부름을 맡았던 저축은행 중앙회 간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행 심부름을 했었어요. 개인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우리 좀 심부름을 해라.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 이왕 후원하는 거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후원을 해주면 또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최경환 후보자는 자기 지역구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도 고액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최병구 경산시장으로부터 두 차례 500만 원 등 지역 정치인 14명으로부터 5,7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5년 5월 청도군수 재보선을 앞두고 후원금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청도군수 공천 신청자 7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최경환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라고. 아닙니다. 시위원, 공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관계없고. 불법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니다. 현역 의원들한테 약간 종속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피강기간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혹은 산하 기초선거 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 이건 그야말로 국정감사할 때 잘 봐주세요. 아니면 공천 받는데 좀 유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금융권 인사들도 줄줄이 최후보자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최후보자는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립니다. 하나은행 김진성 부회장이 500만 원. 우리금융지주 이순우 회장 130만 원. 대우중권 임기영 대표 500만 원 등입니다. 후원금은 2006년과 2007년 집중됐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시기와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금융권이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또 2007년 3.1 회계법인 김홍기 부대표로부터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3.1 회계법인은 이른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외환은행의 실사를 맡았던 곳입니다. 기업인들도 후원금 대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윤택 효성그룹 부사장 500만 원. 이민주 에이티놈 회장 500만 원 등 모두 29명의 기업인들이 고액 후원금을 냈습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최경환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요? 내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는 기억도 없고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후원금을 낸 한 기업인은 알뜻말뜻한 선문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500만 원 냈죠. 정치 후원금을 내신 이유라도 따로 있으세요? 어떤 거 있습니까? 낸는 이유야. 5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걸 선뜻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 대상 싸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 대상 싸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액 후원금을 낸 상당수 인사들은 합법적인 정치 후원인 만큼 대가성이 없이 선의로 냈다고 말합니다. 비리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저하고 관계없는 일은 좀 묻지 마세요. 경제부총리 하시더라도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게 순수하게 그냥 좋아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의도하고 주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조사도 하고 감시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 후보자의 생각은 어떨까? 최 후보자에게 물었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정치 보험성 관련해서 질문 연관성도 연속을 좀 하는데 각본을 조금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 회복으로 서면질이라든지 자료회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답변드리고 자료 제출하고 여쭤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요. 여쭤보고자 하는 건 국회 상임위 피감기관 임원과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른바 공짜 점심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